잭스키스 고지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무한도전 잭스키스 게릴라 콘서트의 스포일러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출연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른 멤버들을 통하여 고지용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장수원은 현재 고지용이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신의 방송 출연이 큰 덕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현재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평범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고지용 프로필 고지용 나이는 1980년 7월 1일생이다. 고지용 키는 180cm이며 고지용 배우자 허양입니다. 고지용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이며 1997년 잭스키스 1집 앨범 학원 별곡으로 데뷔를 했다. 고지용 군입대와 결혼 고지용은 2000년 5월 잭스키스 공식 해체 이후 군입대와 유학 등의 이유로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며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지용 결혼은 2013년 12월 13일 가정의학과 의사 허양인과 결혼을 했다. 이후 아들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고지용 부인 허양인 고지용 아내 허양인 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고지용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지용은 잭스키스 해체 후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허양인 씨는 여러 프로그램에 간간히 출연을 하며 얼굴을 날렸기 때문이다. 고지용 부인 허양인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 중인 허양인 의사이다. 의사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학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며 예쁜 외모와 몸매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타민 위기탈출 넘버원 MBC 파워매거진 생로병사의 비밀 엄지의 제왕 등에 출연을 하여 단한 외모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예쁜 외모 때문에 의학계의 김태희라고 불리기도 했다. 직업이 의사의 얼굴까지 예쁘니 이렇게 불리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예쁜 외모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이 쇄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지용은 해체 이후 본인의 의지로 방송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만에 파파라치 카메라에 단독 포착이 된 것 이외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다. 펀칠한 키와 외모의 잭스키스로 활동할 당시 외모는 변함이 없었다. 과연 무한 도전을 통하여 고지용을 만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정글 고지용 출연 강요하지 말아야 새로 보기